역대상 15장에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괴를 다윗이 세운 장막으로 옮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데 레이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데 너희는 레이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워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이자손이 채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듬의 집에서 3개월 만에 다윗이 세운 장막으로 이동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울리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데돈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아와 엘간아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니아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데와 스가리아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괴 앞에서 나파를 부는 자요. 오베데돈과 여이엘은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노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우와의 언약계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돈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우와의 언약계를 맨 레이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이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세마포 고독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애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우와의 언약계를 메어 올렸더라. 여우와의 언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간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발가벗고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실책하였는데 이 일로 미간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을 보고 전자악기를 연주하며 드럼을 치고 춤추고 뛰놀며 찬송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